해피 필리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피 필리핀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마닐라 술래 리조트 앤 카지노 안내입니다.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 공항과 거리가 정말로 가까운 마닐라만이 위치한 모두가 원하는 VIP 해외여행, 활락의 도시 마카오보다 정말로 핫하게 뜨고 있는 필리핀의 대표 리조트 호텔 럭셔리 카지노 솔래열, 필리핀의 최대 카지노 복합 리조트입니다. 6만 1157제그미터의 대규모 카지노장에는 1200대의 최신 슬로우머신을 비롯해 바카라, 블랙젯, 폰뜸 같은 300여개의 게임 테이블과 최고의 우락시설, 호화로운 카지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다른 해외여행지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럭셔리 해외 카지노 여행을 즐기기에 최적의 위치에 24시간 룸서비스, 장애인용 편의시설 등의 서비스와 레스토랑, 사우나, 스파,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 5성급 호텔에 걸맞는 다양한 부대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VIP 게스트를 위한 니노의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솔로의 호텔까지 한국인 직원이 고급 차량으로 픽업과 샌딩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깊음이 감도는 인테리어를 갖춘 800여개의 객실, 여유로운 공간에 천장에서 바닥으로 이어지는 넓은 창문으로 도시의 모습과 마닐라 베이의 경관 또는 테라스 가든의 경치가 펼쳐집니다. 본 숙소에서 온수욕조, 비즈니스 센터, 사우나, 실외수영장, 스파 등을 포함해 다양한 여가시설과 에스코트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솔로의 리조트 앤 카지노 에이전시의 VIP 서비스를 받으시고 마쁜 일상에서 벗어나 매순간이 편안한 휴식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규모도 규모지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해피필리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천장이 높아서 다른 호텔 리조트 호텔 카지노보다 쾌적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호텔 룸과 모든 시설, 컨디션이 마닐라의 다른 호텔 카지노보다 월등하게 훌륭합니다. 그야말로 마닐라 지역 최고의 호텔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마닐라의 마카오, 라스베가스를 지금 만나보세요. 필리핀의 넘버원 럭셀 호텔 솔로의 리조트는 마닐라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마닐라 솔로의 리조트 앤 카지노 호텔 안내를 마칩니다. 마닐라 솔로의 리조트 액 Se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